1.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접근 2. 청순걸레 이분법 2. 남자가 청순한 여자는 결혼 상대로 보고 사랑과 존중을 쏟아붓고 걸레같은 여자는 섹스 상대로만 보고 먹튀 전략을 쓰도록 진화했습니다. 3. 아내가 바람을 비워서 임신하면 남자가 막대한 번식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바람기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웬만하면 피하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는 겁니다. 4. 아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면 아내의 자궁을 그 남자에게 빼앗긴 셈입니다. 5. 게다가 유전자 검사가 없던 원시사회에서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지급정성으로 돌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6. 용찬우는 여자가 남자에게 대시하면 청순걸레 스펙트럼에서 걸레 쪽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에 남자에게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6.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대시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7. 저는 여기에서 정량 분석적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7. 설명의 편의를 위해 아주 거칠게 수치를 제시하겠습니다. 7. 여자가 소개팅 첫날부터 섹스를 하겠다고 남자에게 덤벼들면 100점 만점인 정조관념 점수를 70점 정도 감점된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합시다. 8. 여자가 이것을 만회하기는 대단히 힘들 겁니다. 9. 남자가 너무나 열등해서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전혀 아닌 경우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시작해서는 남자의 진정한 사랑을 얻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10. 남자가 그렇게 열등한데 여자가 덤벼드는 것도 웃깁니다. 10. 여자가 처음부터 섹스를 하겠다고 대시하는 것과 데이트를 한번 해보자고 또는 사귀자고 대시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1. 저는 데이트를 하자고 여자가 대시할 때도 남자의 마음속에서 채점되는 정조관념 점수가 깎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12.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것과 여자의 바람기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13. 따라서 그런 여자는 대체로 바람기가 많다고 생각하도록 남자가 진화했거나 의식적 생각을 통해 남자가 그런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14. 하지만 청순의 방향이냐 걸레의 방향이냐와 같이 방향만 따지면 안됩니다. 14. 정량적으로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15. 섹스 대시의 경우에는 70점이나 감점되는 반면 데이트 대시의 경우에는 10점밖에 감점이 안된다고 합시다. 15.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16. 남자와 깊이 사귀거나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면 정조관념 점수를 10점 깎이고 시작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 겁니다. 16. 하지만 그 시점의 희생을 통해 훨씬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16. 여자가 먼저 대시하지 않을 때 그 남자와 사귈 확률이 10%에 불과한데 여자가 먼저 대시함으로써 30%로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16. 그리고 여자 평균에 비해 그 여자의 바람기가 훨씬 적다면 앞으로 그 남자와 사귀면서 자신이 걸레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16.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청순걸레 이분법과 같은 것을 접할 때 우선 그것을 최대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17. 저는 진화심리학을 아주 좋아하지만 진화심리학계에서 인기 있는 가설들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변하지는 않습니다. 18.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담은 논문들을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근거만큼만 믿어야 합니다. 19. 또한 진화심리학 가설을 아주 경직되게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19. 설사 여자가 먼저 대시해서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얻는 이득이 손해보다 클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19. 용찬우가 진화심리학서를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 어쨌든 용찬우가 진화심리학을 끌어들여 처세술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을 떠올려도 될 듯합니다. 89. 영환gef선ες 30. 어젯간춘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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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 Richastes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